안녕하세요. 창성재입니다. 저희가 온기자리라는 찜질팩을 만들었어요. 정말로 반응이 좋거든요. 특별히 여러분들 환절기나 아니면 요즘 코 관련 질환들이 되게 많죠. 아이들 충농증, 비염, 물론 이게 충농증, 비염 치료제는 아니죠. 어떻게 이게 치료제가 돼요. 단, 완화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. 왜냐하면 찜질을 통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나 간절기 때 코 관련된 질병들 많이 있죠. 뭐 비염, 충농증, 또 머리 아프고 할 때 저희께 당연히 치료제는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 코 찜질팩을 통해서 코를 따뜻하게 비관과 부비동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막히면 호흡이 잘 안되죠. 그랬을 때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. 왜? 온 찜질팩 따뜻하게. 그러니까 이 비염 이걸 찜질팩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. 하지만 비염뿐만 아니다 뭐 충농증이나 절대 치료제 아니에요. 완화제에요. 치료제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어떻게 이게 치료제가 돼요. 하지만 거기에 좋은 찜질팩이 좋은 다양한 이 세 가지의 재료들.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넣고 정말로 천연의 찜질팩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판매도 잘하고 있거든요. 제가 사용법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지, 효과가 뭔지 내용물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온기자리 찜질팩이 왜 특별하냐면 전부 다 천연 소재에요. 편백허브 보이시죠? 제가 자세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얘는 귀리에요. 귀리도 알이 탱탱하죠. 당연히 자연산이죠. 100% 천연. 자연산이죠. 100% 천연이죠. 이건 보이세요? 흔들려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황토불이에요. 여러분. 원제에서 온 적외선을 나오는 황토불이에요. 국내산 황토불. 최고로 좋은 거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살가지가 저희 편백허브의 본질이에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 편백허브의 은은한 향과 그리고 열이 발생을 함으로써 찜질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. 이거는 바로 코찜질팩이에요. 좀 큼지막하죠. 왜 큼지막하게 만났냐면 다른 브랜드처럼 코만 이렇게 얄쌍한 게 아니라 그렇죠. 요거를 하면 우리 코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그래요. 부비동과 비강 쪽을 따뜻하게 온열로 데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황토불을 통해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코의 피부에 원적외선이 그렇죠. 잘 흡수가 되게. 그리고 귀리를 통해서 열의 전도는 귀리를 통해서 편백허브를 통해서 편백허브 뭐 생각하세요? 편백. 그렇죠. 피톤치드.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균과 탈취기능 이 모든 좋은 기능들을 다 잡아놨어요. 그리고 그렇죠. 이 원단은 저희가 면, 코튼, 피그먼트 원단의 이중으로 요 안에 요렇게 돼 있어요.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우선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저희 온기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. 그렇죠. 여러분들이 그 좋은 편백나무 있죠. 편백나무 이렇게 생겼어요. 하나하나 작은 알갯이처럼 모여서 생겼거든요. 이거를 저희가 저온으로 고압으로 눌러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정말로 향과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편백 관련된 것이 특별해요. 이게 정말로 좋은 기술들이거든요. 그리고 편백허브를 넣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귀리죠. 귀리하면 슈퍼푸드라고도 불리죠. 귀리를 통해서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있죠. 이게 뭐냐면 전자레인지에서 열을 받으면 열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. 그것마저도 저희는 최고의 곡물인 귀리를, 오트를 쓰고 있죠. 그리고 이건 제가 몇 개만 할게요. 흔들려가지고 보이시죠. 이 황토불이에요. 이 황토불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황토불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. 제가 좀 흔들려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. 그래봐도 두 개뿐이 안 잡히네. 이렇게 황토불을 보시면 이 황토불의 역할 자체가 원적위에서 나와서 코에 피부에 침투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좋은 재료만 있다고 해서 저희 같은 봉제 하나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. 중국에 맡기고 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바로 정말로 장애인급들의 봉제를 해서 만든 거예요. 뒤에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.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머리에 딱 압착이 되게 벨크로 퀄리티, 봉제 퀄리티 아주 좋아요. 역시 봉제의 나라죠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래요? 저희가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왜냐하면 가끔씩 청소를 하셔야 될, 청소를 하는데 세척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보세요. 이거를 많이 사용하면 그렇죠. 세척이 필요하죠. 보이시죠? 편백허브, 이 안에 세 가지를 여기에 저희가 다 담아넣었어요. 이렇게 담아넣어서 여러분들이 세척이 필요할 때는 이 안에다가 이것만 따로 세척을 면이니까요. 빠셔도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착용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착용 코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그 그렇죠. 옹기자리의 저희 찜질팩은 비염찜질팩, 코찜질팩이라고 하죠. 이렇게 해서 코까지 해서 이렇게 눈, 그리고 비강, 그리고 부비동까지도 이렇게 잘 커버가 돼요. 그래서 압착도 딱 좋고요.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벨크로가 정말로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서 있었을 때 착용 코스는 이런 착용 코스 되는 거죠. 그리고 옆에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. 뒤에 벨크로를 여러분이 잘 타이트하게 되면 서 있는데도 이렇게 압착이 되게 잘 돼요. 그래서 그렇죠. 오늘 찜질을 코찜질로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좀 돌려봤고요. 네. 실제 착용한 거 보셨죠?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여러분 말씀드릴까요? 맞으세요.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야 돼요.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찜질팩은 온열이에요. 온열이에요. 열로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. 열로. 열로 어떻게? 전자레인지도.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오븐 절대 안 돼요. 가정용 그리고 업소용 오븐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에어프라이 절대 안 돼요. 오직 전자레인지.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 있죠. 그래서 30에서 35초를 돌려주시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냐면 돌릴 때 유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 그렇죠. 저희 온기절의 찜질, 코찜질팩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뭘 드리죠? 그렇죠. 포장에 이 위생 비닐팩을 드려요. 이 위생 비닐팩이 여러분들 일반 물건 사면 주는 검정 봉지, 흰 봉지가 아니에요. 보통 여러분들 대표적인 브랜드가 크린 랩이나 이런 데 보시면 주방 가정에서 쓰는 비닐봉지예요. 그렇죠. 이거 위생 비닐이라고 해요. 자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굳이 이제 점매실 필요는 없으세요.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안에 넣으셔도 돼요.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죠. 접어놓고 하셔도 돼요. 접어놓고 이렇게 넣으세요. 만약에 너무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. 흰 걸 이렇게 바닥에 대고 그리고 돌리시면 돼요. 그렇죠. 30에서 35초 30에서 35초 정도 돌리는 거죠. 지금 돌아가고 있죠.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. 30에서 35초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다 끝났어요. 그러면 빼서 그렇죠. 사용하시면 돼요. 사용하실 때 지금 향기가 너무 좋죠. 저희 편백 향이 편백 허브 향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왜 비닐을 넣었냐면 그렇죠. 전자레인지 보면 우리 음식 돌리는 것도 있고 냄새가 여기 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비닐팩에 넣으면 그렇죠. 편백의 향이 고스란히 열기가 전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위생 비닐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래서 저희가 사용법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옮기자리 찜질배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강추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